논어는 공자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논어를 읽는다는 것은 공자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양고전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노자라든지 맹자, 순자, 장자, 목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런데 공자를 모르면 유교를 이해할 도리가 없고요 그리고 공자 이후에 나온 문원들 맹자, 순자, 목자, 장자 이런 책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진실한 모습은 논어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논어를 평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잘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 논어가 다른 여타의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진입 장벽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만 넘으시면 진짜 진짜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공자와 논어의 흔적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4대 성인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세계 4대 성인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드는데요 석가모니와 공자, 소크라테스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만 좀 후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계 4대 성인을 누가 처음 꼽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묘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세계 주요 종교의 창립자들 위해 소크라테스를 살짝 뿌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요 문명별로 한 명씩 배당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조합인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3대 성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지와 기본 정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데 반해서 정작 공자에 대해서는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는 보통 존재감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만일 이 4대 성인을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고 각 멤버의 인기 투표를 한다면 아마 공자는 꼴찌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4대 성인 그룹의 첫 번째 멤버인 석가모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이죠 인도의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한 사람인데 35세경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대각을 이루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인데 이 석가모니라는 것은 샤카족의 무늬,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고요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수행을 하다가 80세 이후에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와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누워있는 부처상은 부처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절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이미지는 아마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멤버인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무기로 해서 타인의 무지를 폭로하고 다닌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부인도 유명합니다 크산티페라는 사람인데 악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크산티페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래서 바가지를 좀 긁은 것이 악처로 알려지게 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4대 성인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상당히 긴 장기 가출을 감행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한 번 집을 나간 다음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공자 역시 14년에 걸친 떠돌이 유랑생활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집을 뛰쳐나가서 불황자와 세리 어부들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소크라테스는 전쟁에 한 3번 정도 출전한 것 외에는 쭉 아내의 곁을 지킨 애처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자인 플라톤의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이라는 책에는 소크라테스가 술자리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변론이라는 책에서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소크라테스가 기소가 된 이후에 자신을 변론을 하고 또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때에 소크라테스는 이웃도시로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죄로 도망을 갈 경우에 추격자를 보내면 돈이 드니까 추격을 포기하고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이미 자신이 70세가 넘은 나이인데다 무엇보다도 내세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고 내세에 가서 호메로스를 만나면 내가 얼마든지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뭐 터로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내가 도망을 가서 죽음을 면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독당근즙을 마시고 기꺼이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게 바로 여기서 와전됐다고 하죠 세 번째 멤버인 예수는 너무도 유명하죠 살았던 시기가 가깝기도 하고 젊어서 죽은 그 죽음의 스토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영화나 소설 뮤지컬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인이 없는 대신에 그 어머니가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원래는 나사렛이 고향인데 당시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도중에 베들렘이라는 곳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나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항상 이 마국간 모형을 만들어 놓고는 합니다 예수가 한 30세까지는 거의 기록이 없고요 30세 이후의 행정만 알려져 있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다가 예루살렘의 식민지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도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또 유명한데요 당시 부활한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예수는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뮤지컬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곡이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는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도대체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그렇게 절규를 하다가 마침내 운명의 잔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하시라 이러한 가사로 끝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의 죽음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강렬하죠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가장 아마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강렬한 아이돌이 바로 예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대 성인 그룹의 센터를 맡을 만하죠 이 정도 인기라면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공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도 공자를 떠올릴만한 이미지가 1도 없다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유교의 첫 할아버지인데 공자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유교의 몰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0년대가 처음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고 1910년 한일합방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진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나라의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고 집으로 치면 태풍이 불어서 지붕 뚜껑이 그냥 날아가 버린 그런 황당하고도 치명적인 사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비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그런 상황에서 일제의 식민지 치아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선은 유교 국가였죠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 유교라는 벽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팔아먹은 장본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고종을 비롯한 유교의 학자들 주로 유교의 학자들이 어떻게 전개에 진출을 했죠 과거를 통해서 전개에 진출을 했는데 이완용도 역시 과거 급제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교의 학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유교를 좀 마냥 좋게만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 대한 불신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유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라이와 상공인들이 교양으로 논어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배운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의 윤리적인 기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도의 나라 천왕을 신으로 모시는 신도 국가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곤 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본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자르고 개화기를 살았지만 유교적 관습을 유지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붕이 날아간 데 이어서 유교라는 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 들어온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기독교는 종교이면서 하나의 윤리체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벽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가 망한 나라 사람들의 종교였죠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도 역시 유대 지방이 로마 식민지였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받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가 대답한 말이 있죠 동전에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가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활동을 하면서 기독교가 유대 지방을 벗어난 이방인의 지역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가죠 제국의 심장 부인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때 바울이 그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모여서 나중에 로마서라는 신약 성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에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특히 AD 64년에 로마 시대에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몰려서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치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조선인이 약탈과 방화를 했다고 일본의 언론과 정부가 몰아갔던 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겹쳐서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까지 장악을 했죠 그래서 1500년대 말에는 세계로 진출을 해서 중국과 조선, 일본까지 전파가 되는데 사실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일제식민지 시절에 유교를 대신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여성과 하층민을 교육하고 개화하는데 아주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양 여성의 인권 수준이 동양에 비해서 크게 나았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녀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보게 하는 정도는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초기 교회 모습 중 하나가 백정이나 노비 출신들이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분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나라가 조선에 임했던 것이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이 여성들이나 노비 출신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유대의 민족을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그대로 우리 상황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정말 들불처럼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서양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와 학문 기술로 무너진 지붕을 새로 만들어서 얹고 또 기독교로 담벼락을 대신해 가리면서 서양 계량 주택을 지어서 살게 된 것인데요 양육을 지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꿈이 되고 유학은 미국으로 갔다 와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났고요 12월만 되면 한 달 내내 TV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영화도 배너나 10개를 틀어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7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유교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데요 기독교나 불교가 아직까지 종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요즘은 종묘대제를 지낼 때 보면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유교에 대한 애증이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종묘나 문묘 주요 사당에서는 이런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낼 때 빼고는 아예 개방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교와의 관계는 아직도 서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논어를 읽자고 하는 것이 혹시 유교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에 대해서 별 감흥이나 애정이 없습니다 특히 제사 문제 때문에 여성이라면 유교를 좋아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지금 사극을 볼 때 작가들이 한 가지 빼놓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유교의 폐해를 제대로 그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교 체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나 남자 사대부나 양민을 빼고는 모든 여자들, 서자들, 노비들이 억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편 될 사람이 결혼식 전에 죽으면 결혼식을 파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복을 입고 그 시집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그 시집에서 받아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하면 나라에서 연료비를 세워주는 그런 게 바로 조선시대 말의 유교의 윤리였는데요 모셔야 될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성의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오늘날 일부 유럽이나 인도권,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유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말에 효재와 삼강오륜을 강조한 유교는 타락한 유교의 증상일 뿐이고 진짜 유교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 말에 혼란했던 사회상을 이야기하면서 고려 멸망의 이유 중 하나를 불교의 타락에서 찾듯이 조선 멸망의 이유 또한 유교의 타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조선 멸망의 이유 중 하나를 불교의 타락에서 찾듯이